풍성풍성, 보들보들, 몽글몽글, 몽실몽실 이게 양털형 극세사예요 그리고 이 양털형에 맞는 이 사랑스러운 구름, 퀼팅도 봐주시고요 이 양털형 극세사가 보기에도 따뜻해 보이죠 실제로도 이렇게 진짜 페이크퍼, 정말 양털 모피처럼 완전 따뜻한 공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게 이렇게 다 파일이 엄청, 털 빠짐도 젖고요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는 느낌이 극세사만 해도 보들보들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보들보들해요 그렇죠 완전 보들보들 장모로 아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따뜻한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고요 훨씬 더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게 양털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쪽으로 싹 카페트처럼 깔아놔도 정말 유럽에 온 것처럼 이런 느낌 그리고 이 W아웃스께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레이에는 연그레이로 양털이 들어가요 그냥 하얗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톤온톤을 맞추어서 이렇게 연그레이로 양털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집안이 고급진 느낌이 들고 지금 보시는 이런 패턴 하나하나가요 진짜 끊김 없이 쭉 이어지죠 다 보념이에요 그렇죠 비싼 보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열 처리 과정, 씻어내는 과정 다 거쳐서 아예 물 빠진 걱정도 적고 이런 정교한 무늬들이 너무너무 입체적으로 제대로다 이렇게 살아있고요 오래 쓰셔도 쉽게 꺼지지 않는 패스트리 구조로 해서 한 장 얇게 깔고 그 위에 또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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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건 오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거실에 카페트 대용으로 쓰셔도 좋으세요 아니 거기에 뭐 거실에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그런 거 고려되시잖아요 미끄럼 방지 처리 다 되어 있고 또 아이 키우시는 댁에서는 침구도 되게 깐깐하게 고르시는데 이 WS의 침구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깨끗하다고 유럽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죠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의 섬유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오코텍스 라벨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그만큼 깨끗하다 위생적이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 해두셔도 엄마들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토퍼까지 왜 토퍼도 따로 저희 방송 많이 하는데 이것도 구성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박인데요 베개 커버가 우선 이 문양 맞추어서 딱 들어가 주게 됩니다 이 베개 커버도 되게 정교하게 본형 극세사 무늬도 따로 동판 짜서 이렇게 찍은 예쁘죠 이것만 딱 거실에 소파에 올려놔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윤기 잘 잘 흐르는 마치 벨벳 같은 극세사도 보시고 이게 또 센스예요 맞아요 양면으로 이렇게 동판을 다 짜서 맞춰 드렸어요 그러면 두 세트 받아보는 효과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블유하우스에서도 이번 겨울에 처음 시도한 게 베개 솜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베개 솜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베개 솜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노르웨이의 겨울 방송할 때 베개 솜을 못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음번에 베개 솜 고객님 저희가 아쉽게도 못 드립니다 단품가가 지금 두 개 3만 원짜리 오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최저가 찬스까지 돼서 싱글, 슈퍼 싱글이 5만 원대부터 시작하거든요 베개 솜도 하나 가고 토퍼도 가고 그래서 지금 슈퍼 싱글 아이들반 깔아주실 분들 저는 화이트 컬러도 되게 권해드려요 방이 환해지니까 애들이 요즘 날씨도 춥고 하니까 우울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이트로 아이들반 꾸며주시고 진 그레이로 킹사이즈 오늘 주문하셔도 거의 뭐 정리끈까지 포함하면 7만 원대 킹사이즈 하시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큼직한 걸로 하셔도 충분하게 네